5개월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는데 왜 템을 잘 먹으니까 갑자기 말이 안되는 일이네 뭐네 뭐 주작이네 이러면서 연병들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최근 2주 동안 템 먹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이러는데 최근 2주 동안 영상이 올라간 거고 파밍 기간은 5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싸지르기 전에 영상 우측에 있는 날짜라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꼬아서 배틀렛 하세요 뭐 이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방송적으로 소대보는 거 그런 거 다 해결해 주시나요? 뭐 저는 배틀렛 가는 거 문제없습니다 배틀렛 지금도 켜져요 싱글 모드랑 D2 레저럭션 배틀렛이랑 배틀렛 앱 켜서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대기실로 들어가시고요 남의 방도 들어가지고 만들어져요 클라 조작하면은 칼 자체가 안켜져요 방송각 방송각 이지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렇게 글을 싸면은 꼭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댓글을 단다? 그것도 이 새벽 5시 10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면은 싱글하지 마시고 베넷 하세요 라고 다른 계정으로 달아 댓글을 근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이 채널에서 활동이 댓글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딴 글을 싸지리시더라고요 레저럭션 초창기 영상 보시면은 모나크 유니크랑 할베검이 동시에 드랍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드랍률로 따지면 사실 고급 룬보다 더 낮은 확률이었고 보스가 아니고 미니언 몬스터가 떨군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일 변조를 통한 드랍률을 건드렸다면 저는 배틀렛에 접속을 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D2RMM은 디아블로2 모드 매니저일 뿐이지 클라이언트 실행은 배틀렛 앱과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D2RMM으로 디아블로 켜져 있으면 배틀렛이 켜지지 않습니다 영상 조작을 해서 조회수 2만 3만 나오는 것보다 주작을 할 거면 미션 금액 100만원짜리 하는 게 제가 영상 100개 만드는 것보다 더 이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다면 할 말이 없고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니 옛날 영상 봐라 이건데 제 옛날 영상 뭐가 문제가 있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는데 득템 영상보다 제가 죽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배틀렛 2개월 동안 채식은 2주 동안 먹은 거 먹을 수 있냐 내기할래요? 자신 있으면 해보시죠 내기하시자고 하셨는데 뭘 거실래요? 저는 도망 안 가니까요 제가 10년 방송했기 때문에 혹시 진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10만원 100만원 같은 소리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시는 분인가 봐 뭐 남한테 내기하실래요? 라는 말 되게 쉽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아무튼 내 말이 맞음 하지 좀 마십시오 그 다 큰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아 오늘 잠 다 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영상 만들어서 박제해가지고 시청자 저격 컨텐츠로 써야되냐? 라는 얘기 들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하고 올리겠습니다 더는 듣기 싫어요 저런 말 하 그러네? 맞어 배틀렉 넘어가면은 방송 끄고 현질했네 템 어디서 사왔네 그럴 거면서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댓글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근데 이후에 올라오는 댓글은 삭제 차단 처리하겠습니다 사유 그냥 꼴배기가 싫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자꾸 이런 방송을 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빼는 게 싫습니다 더 이상 근데 내기 거신다고 하셨는데 삭제하고 도망가시지는 않겠죠 설마 꼭 오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마 쪼신 건 아니죠? 쫄?